한국국토정보공사 해외기업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었고요. 대형 컨퍼런스와 함께 수출 상담에도 같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나 올해 11월에 K-스타트업 위크 컴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구매 스타트업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스타트업 컴업 화이팅! 스페셜의 전형 컨퍼런스와 연결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저는 오토테크에선을 보도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업체로 유명한 경제에 관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에 관심을 보게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쁨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많은 스타트업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Startup Week 올해 2019. 많은 스타트업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